안녕하세요 쟨가칭입니다. 오늘은 피아노를 칠거에요. 근데 제가 피아노가 됐네요. 카메라가 잘 안되서 죄송합니다. 이제 시작해볼게요. 먼저 엘리젤이 위하여 부터 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게요. 이제 시작해볼게요. 이제 시작해볼게요. 이제 시작해보여요. 이제 시작해볼게요. 원래 엘리자브라이로 더 차야되는데 저 이만큼밖에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잘 안나는데 이쪽이 왼손이죠 왼손은 선생님께 배웠고 오른손은 제가 만들었어요 해볼까요? 하이 하이 여기 여기 어때요? 잘했죠? 이번에는 제가 만든 노래인데 옛날에 만든 노래 옛날에 만든 노래입니다 이것도 있어요 저도 만든 노래인데 이것도 만든 노래가 많아요 만든 노래가 또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도 올렸는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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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이에요. 다음 더 있는데 저거 다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짝반짝 작음을 무서운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저거 무서운 버전. 시작.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반짝반짝 작음을 무서운 버전. 원래는 이거요. 이렇게 하는 건데. 완전 다르죠?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저거 만든 노래 아니에요. 저거 만든 노래가 아니고 저거 만든 노래가 아니고 저거 만든 노래예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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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만나요. 헤 addresses. ц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 바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